지덕 지나냐기에 사막동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를 살펴보는 지덕 그러던 중 포탑이 4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트리케와 올빼미를 가져온 뒤 총알을 빼기 위해 출발하는데 날아오르라 머리로 총알을 다 받아버려 내고래고 어 뭐야 안쏘는데 어? 조금 더 앞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그리게 아 자 이제 다시 넣다 빼는게 나아지 않을까? 형 저 토대 바로 앞에 있는 토대 앞쪽에 좀 꺼내줘 나 풀 때문에 아 바로 이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앞을 쳐다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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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빠져라 어 뭐야 어 누가 맞는데 정말? 아 방향전환을 잘못했어 아 괜찮아 다시와 이제 좀 방향이 되려 뭐지? 어? 사람 진심? 어 사람 어디? 뭐쌉 개스터 이 지랄 끝났는데? 비웃는 느낌인데? 제가 어디로 가는데? 다시 들어갔어 안으로 집안으로? 어 포탑 쪽으로 어떡하지? 빠질까? 아 트릭키 찾아온다 어 어 사람왔어 살아났어 내려봐 아 아 개새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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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키 잘한다 야 쟤 쟤 조조 형 형 넣어줘넣어줘 빨리 나한테 없어 형 앉아 가자 가자 빠이따 티티티티티티 째 째 째 째 째 째 째 째 봐서 옷 입고 오는 거 봐 봤어? 원래 빌몸이었어? 어 아 잠깐만 저 새끼 아까 죽였어야 되는데 그니까 트리케가 때렸는데 안 죽네 조세대 때린 거 같은데 옷 되게 좋은 거 입고 있었나봐 아 일단은 눈으로 뺌이랑 트리케나 넣고 쟤네 집 앞에서 대기해볼까? 쟤 막 포드 들고 나올 수도 있잖아 공룡 뺄려고 거기서 존다 때리는 거야 총 쏘고 쟤네가 뭐 혹시라도 막 쟤네 어딨지 찾아보자면서 많아 들고 나올 수도 있잖아 일단 눈으로 뺌이랑 넣고 걔 빼주면 안 되냐? 지돌이? 지돌이 여깄어 근데 아까 걔 우리 기절시키려고 했던 건가? 어어 깜짝이야 이 fascist 아 뭐야 아르지 arri젠 뭐야 저 사람탔다 아르지 사람탔다 형형형 올 수 있어? 저 아르지앤만 찝어주면 돼 아르지앤만 탄 사람 아 확인했어 아래지 확인? 어 간다 얼굴이 나 안보여 쟤 좀 보여줘 오케이 자 사람 찝어라 제발 아 까비 내려가 아 나 랩터 있는데 아 칼은 아 못봤어 아니 나 살았어 너 빨리 지원해줘 아 찝었어 찝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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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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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죽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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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죽여 빨리 나이스 죽였어 시체 어딨어 시체 아르센한테 들어왔어 아르센 죽이자 빨리 시체 들어가 총 내라 민서야 나 빡센데 좀 형 빠져빠져 총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야 니가 니가 투테라 타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쓰 기쓰 조금 난것 같은데 242 아 오케이 한발 2발 2발 나 계속 치고 빠져야겠다 어 그렇게 일단 기력없어 아 존나게 안맞네 귀엽다 나 오케이 한 발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아이템 뺏겼다 총 아 아래젠이 핏채웠어 캐시브 차라리 내어그룹을 해서 멀리 뺄게 어 그렇게 해줘 장소로 빼는 중 얘 부족만 안뜨냐 혹시? 마크 라프 뭐지? 얘 부족이 라프야? 그런거 같은데 자 잠깐만 라프 그래 라프 맞어 아까전에 개야 개 얘 얘 얘 얘 마나 마나라고? 아 그래? 그럼 잡아 맞아 얘 개였어 야 잠깐만 얘 진짜로 아까전에 아르제 지금 그린으로 오베 가는중이었으니까 옮겨놓으려고 가는거 같은데? 그러게 아 저정도 거리면 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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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왔어 개새끼 하나 두개 일단 두개 쪼져버려 그렇지 과연 과연 아 뭐야 어 뭐야 와 이거 뭐야 배가 와 이러면 어디서 났어? 스킨이야 스킨 아 야 너 즐거웠다 야 찝는거 나이스였다 형 역시 잘찝었어 그래도? 가자 아 차라리 저 아내는 미행할걸 그랬나? 그런것도 좋았겠다 그치 응 일단 도착 아 우리도 내 침대 그대로있고 아 얘네가 코드 앞에거 두개 없애줬어 지금 응 가볼라 오케이 가보자 고고 스나이퍼 고고 내가 먼저 갈까? 아니 근데 내가 먼저 가더라도 먼저 죽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 응 내가 먼저 갈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칼 어디갔지 나한테 있어 응 어 에버랜트건 뭐있어 조져줄까 조져볼라니까 뭐 달라진건 없어 뭐 달라진건 없어 여기까지만 여기도 여기까지도 뭐 달라진거 없다 너무 밖에서 궁룡들을 보고있는다 그냥 음 더비 더비 응? 어? 나 뭔가 사장.. 왜.. 아냐아냐.. 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기다려! 사람 나온다! 나온다고? 어! 대기해! 좀 더 나오면 잡자! 많이 나오면! 나왔어! 오케이! 고고고고! 따라가! 뭐해? 뭐해? 돌격 깨시! 깨시! 어디갔어? 이리 왔다! 이리 왔다! 깨새끼 이리 와! 아.. 씨.. 아.. 씨발놈! 아.. 아.. 이속바라.. 이속.. 이속이 아.. 장난 없네? 아아아아.. 적을 못 잡았어? 어.. 사람이 지금 좀 와리가리 하고 있어 지금 어.. 와리가리 한다? 오케이 올라왔어? 총 들고 왔어? 어디갔어? 내 앞에! 오케이! 아.. 아.. 씨발놈 들어갔다! 아.. 씨.. 아깝다! 까비까비까비! 어.. 씨.. 무서워! 무슨 배그 아니야 나 지금? 흐흐흐흐흐흐 어 여깄다! 나 쏘러 온다!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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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이러바! 어디에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아!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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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딨어 어딨어 시체 어딨어? 오케이! 나 좀 먹을게 이거! 빨리 먹어 역시 샷발 지겨요 지겨워 지렸어 개새끼 나오기만 해봐 이제 좀 위치 바꿔야겠다 어디있을까 어 지렸다 난 여기다 난 여기 아주 단단히 원입고 이제 챙겨서 나왔다 그니까 똑백이다 딱히 잃을거 없어 옷 말고는 내 모습 봐봐 사냥꾼 같지 않아? 어 발수리 나왔다 쩨쩨쩨쩨 아아 아 나 죽었어 두대 맞췄고 아 일단 띄고 아 일단 띄고 민석이 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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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 진짜 이것은 닿앞들る